빙그레입니다. 빙그레 종목 매수 가격은 59400원입니다. 그리고 비중은 15% 59400원이면 이 종목이 설마요. 설마 작년 11월은 아니겠죠? 지금 지금 한번 보니까 2년 넘게 보유 중이라고. 근데 또 의문이 가네요. 왜 안 파셨어요? 자꾸 기회가 왔을 때 기회에서 팔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.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주식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니 지금 6000원 부근에서 6000원 가격 근처에 왔으면 팔아야지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가 지금 중요한 저항대이자 중요한 지지를 받는 자리거든요. 그 가격대가 6만원 부근이에요. 그리고 이 가격을 보통 우리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야. 근데 그때 안 파셨다는 거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는 다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아래입니다. 5만 8천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저는 빠져나오자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